그런 느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랑 좀 느낌이 달라요? 아니, 아니, 같은, 같은. 같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같아요. 제발, 제발, 제발. 기절하겠어요. 제발, 제발을 기절하겠어요. 우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름은? 이름은? 락스미 셔루마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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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루마붐 significa? 셔루마붐. 아, 미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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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미파인드의 라스트님. 아, 라스트님. 그래서? 아, 붐. 뭐. 남편의 성이 붐이니까 락스미 붐 이렇게.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친구랑 영행 가려고 왔어요 친구랑? 그러면 혼자 오셨어요 한국에? 혼자 왔어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 타고 저한테 메일을 써주셨잖아요 왜 앵커리한테 메일을 써야겠다 그리고 왜 내가 이명웅 씨를 좋아하게 된 사연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국에서 온전히 오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완원을 사원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지만 한국사람은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외국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신 분들께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에게 응원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대전에서 온전히 오신 분이 왔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콘서트에 있었는데 임영웅 saw me and said, 어? 외국인가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녀가 한 번 봐대요. 그는 한 번 봐대요. 임영웅? 임영웅? 예, 예, 예. 그는 콘서트에 내가 봤어요. 그리고 모든 한국인가요? 저는 그냥 외국인가요? 저한테 메일을 왜 썼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세계에 나처럼 외국인이지만 우리처럼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저한테 메일을 쓰셨고 이명웅씨가 알아본 콘서트가 대전 콘서트에요 대전 콘서트 대전 콘서트를 처음에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따님하고 같이 콘서트를 보셨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잖아요 우리 대전 갔을 때 그런데 이명웅씨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 주위가 다르니까 락스미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냐고 그래서 락스미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이명웅씨가 외국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따님이 한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이명웅씨 콘서트를 봤어요 물론 동일하게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았나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돌아가고 나서도 엄마한테 이 노래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점점점점 이명수 노래를 이명수 노래를 큰 소리를 들으니까 남편분이랑 따님이 락스미가 그걸 따라 부르는 걸 보고 막 웃는대요 자기가 음치니까 따라 부르지 말라고 이명수 노래를 듣는 건 좋은데 sing along don't sing along 이명수 노래를 따라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대전콘서트는 오구TV의 유호진 대표님이 표를 보여줬다고 유투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유투브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유투브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 전화의 핸드폰 번호를 봤는데 아무것도 발생한다면 이 번호로 연락해주세요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아 외국에서는 유투브를 통하지 않으면 이명수 관련 소식도 볼 수가 없고 뉴스를 접할 수 없으니까 락스미 입장에서는 그걸 접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인 팬튜브들이 하는 유튜브를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뉴스나 해프닝을 알려면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가 유호진 대표님이 뜨니까 표를 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대전콘서트 표를 누가 구해 주셔서 락스미가 따님과 어떻게 되요? 지금? 17살 17살? 17살 그 위에 있는 30살이라고 그랬죠? 30살 30살 첫 딸은 결혼을 했고 17살 너무 이쁘던데 그 딸이랑 같이 대전콘서트로 왔는데 그 친구는 아비앙또를 좋아한다고 요즘에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아비앙또예요 이명웅 씨는 그때마다 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두 키포프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때마다 팝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때마다 팝을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이명웅 씨 노래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 따님은 가끔 아비앙또를 듣고 지금도 좋아한다고 이명웅 씨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빠진 느낌은 뭔가요? 네, 피부에 따뜻하고 마음에 들어요 아, 목소리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우선 따뜻했대요 그리고 이명웅 씨 목소리가 훅 빠졌던 그 따뜻한 느낌 때문에 네, 아주 좋아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빠졌다 지금 난리 났어요 이 목소리가 정말 글로벌한 목소리다 가사를 몰라도 가사를 알아요 락스민 알지만 다른 Other foreigners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자막해야 돼요 자막해야 돼요 아니면 외국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이명웅 씨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보면 자막이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목소리에는 매혹 돼도 궁금하니까 이명웅 씨 노래 가사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영어 자막을 해줘야 된다 네 이명웅 씨 말고 다른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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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OST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은 없다는 거죠 남편이 미쳤어 미쳤어 OST 하나 OST 두 개는 좋아하잖아요 신사와 아가씨 락슴이가 좋아한 OST는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일 도망가 그 다음에 우리들의 블루스 이 두 개를 빼고는 어떤 OST도 좋아해 본 적이 없고 한국 가수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아 남편이 미쳤어 라고 한다고요? 그럼 싱가포르나 홍콩에도 영웅 시대와 같은 이런 팬문화가 있어요? 아니요 싱가포르에는 없어요 내 친구가 싱가포르에는 아주 좋은 팬들이에요 그리고 또는 멤버가 아니요 임영웅 임영웅 팬이라고요? 아 그러면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가 임영웅 팬이라고요? 그리고 영웅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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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로 제너레이션 그리고 중국 중국 정말? 네 오 차이나 영웅시대에 가입객이 계신답니다 근데 영웅시대 팬문화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보기에 어때요? 팬덤의 문화에 대해서? 오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대전 소울에도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네 네 네 포토카드 모두 나눠주고 임영웅씨 닮아서 임영웅씨 닮아서 임영웅씨 닮아서 영웅시대가 너무 따뜻하다 네네네 They are very lovely lovely so lovely 네 임영웅씨 콘서트 인대전 How do you feel? oh so nice so nice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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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one good looking one thing right? and then the vibe the vibe he gives to the people it's this that's not what they call vibe means feeling? feeling yes giving to the people it's so nice and he doesn't seem like proud out and then those kind of person is like humble ah 겸손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and then he sings so well 노래는 뭐 노래는 number one number one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I think he grew up that way probably his mom teach him to respect others don't don't 잘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배운 것 같다고 yes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that's why that's why he do donations and the donations doesn't come in one day right? it has to come from your heart from inside because people are greedy so the money it seems like oh that I have to give why to give others but from him and the young they too their hearts are so big they give others right? if you give others then you get yourself too that's what I think too that's what he thinks and that's other things as well that's what he thinks everything ah best dancer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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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everyone 최애가 없대. 그냥 에브리원이라고. 유아 지니어스. 다 좋아해. 맞아요. 그리고 바램.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같은 노래들은 한국 사람들의 감정을 잘 담은 노래예요. 그런데 락스미에게도 바램에 반했다고 했잖아요. 듣는 순간 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랑 좀 느낌이 달라요? 아니, 아니. 같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맞다. 말레이시아에서 I'm here to the final 봤다고 했죠? 봤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네.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저녁에 왔어요. 아, 아침에 비행기. 박수 한 번만. 아, 진짜 영웅 씨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쵸? 본인의 그 영화를. 본인의 그 영화를. 본인 거라고 믿어요. 진짜 단 거는 모르겠고요. 저희 채널을 안 봐도 되는데 락스미의 이 얘기는 영웅 씨가 한 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포스터도 없어요. 포스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영화가 너무 속상하다. 그쵸? 네, 속상해요. 갔는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봤을 때 아침에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에서 개봉하는 I'm here to the final 보고 온 거잖아요. 영화 속에는 임영웅 씨가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얘기를 듣는 느낌은 노래를 부르는 임영웅 씨를 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어땠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착한 사람. 착한 사람. It's like he's not make up. He's making up. He's making up. 그러니까 꾸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What he sees, he's saying it. Like how he feels, he's saying it. It's not that.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게 굿 포인트. 맞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슈퍼스타가 되기 전이나 슈퍼수퍼스타가 된 지금이나 한결같은 사람. 같은 사람. 같이 사람. 네네. 아, 나 어떡해. 얼마 안 된대. 이번에 이제 와서 한국에서 일정은 뭐예요? 내일 부산 가요. 부산 가요? 아, 마산, 부산은 왜 가요? 부산, everybody said it's very nice, lovely, so want to see 부산. 네. 그래서 마산 친구 언니들이 마산 살아. 친구 언니들이 마산 살아서 부산 갔다가 마산 가는 거예요? 마산 가는 거. 네. 부산 가는 거. 마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 마산에 있는 언니들은 영웅 시대? 히어로 제네레이션. 네네. 그래서 영웅 시대 보러 지금 마산 가는 거예요? 아니, 언니들이 오라고 해서. 언니들이 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싱가포르에 왔었던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락스미가 있었던 싱가포르의 영웅 시대 분들이 언니들이 오고. 50대 중반에서 60대. 나이도 몰라. 안 중요하니까, 그렇죠? 안 중요해요. 언니들이니까. 그래서 마산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부산 가서 부산 여행을 하고 서울 왔다가 그리고 싱가포르로 가요. 이번에 그럼 My Little Hero를 보겠네요, 한국에서. 친구와 친구 언니들이랑 My Little Hero를 보겠네요. 야, 이거 시청률을 한 10배쯤 줘야 되는데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싱가포르에 와서. 그쵸? 여기서 오니까 가점을 좀 한 10배쯤 해줘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제 질문이 다 떨어져가지고. 없어요. No, no, nothing. It'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everyone. Yeah, hope to see you again. 어, 맞아요. 그리고 저는 소원이 하나 생겼어. 네. 락스미와 콘서트를 한번 보고 싶어요. 같이. I will come the next time when the concert is there. 어, 콘서트 열리면 올 거예요? if I got the ticket. 티켓은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오그티비 유호진 대표님이 노력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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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을 기절하겠다 락스미 끝으로 혹시 임영웅씨가 저는 100% 임영웅씨가 락스미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락스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으니까 저 카메라를 보고 What to say? 임영웅 Say something Hi 임영웅. I'm Lakshmi here. I'm a big fan of yours. I feel that you know me. You saw me in Dezen and hope to see you in Singapore one day 어 싱가포르에서 보고 싶답니다. 임영웅씨 싱가포르에서도 콘서트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Nice to meet you and nice to meet everyone. 네 고맙습니다